오병여 하면 기적이잖아요. 기적은 날마다 만나길 바라는데 그렇다면 과연 지금 현재 이 시대에도 기적이 가능할까요? 라고 궁금증이 생깁니다. 목사님들의 오병여가 있다면 하나씩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직접적 그리고 간접적으로 경험하셨던 오병여의 감동 또 그것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도전을 던져주시면 참 좋겠습니다. 어느 고아원에서 식량이 다 떨어졌어요. 그래서 다음날 먹을 식량이 없어요. 그러니까 조지 뮬러이스 있어요. 고아원을 하셨고 5만 번 기도응답을 받았으니까. 그러니까 이제 기도한 거죠. 했는데 정말 아니나 다를까 아침에 음식차가 들이닥치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사정을 알아보니까 그날 원래 그 학교가 휴교령인 걸 모르고 이제 음식 다 나눠줄 음식을 만든 거예요. 급식소에서 우리나라 상황이 아니에요. 그런데 이제 만들고 다 했는데 그날이 휴교였던 거예요. 그러니까 그 많은 남은 것을 어떻게 하겠어요. 그러니까 고아원으로 가져가라. 그렇게 해서 기도하고 일어나 보니까 급식 잔양들이 고아원으로 들이닥치는 거. 그래서 그때 제가 굉장히 은혜로 와서 어디 가서 설교할 때 그 얘기를 했는데 오늘 그게 너무 생각났어요. 제가 있던 저희 성결교단은 총회 산하의 그 조직을 지방회라고 그래요. 장로교도는 노회라고 그러고. 그런데 저희 지방회가 저희 교단에서 어떤 이런 과정에서 새로 이렇게 구성이 됐어요. 구성이 된 지 한 5년 정도 된 4년. 그런데 제일 처음 지방회가 구성될 때 뭐 때문에 좀 재정이 필요했어요. 그래서 지방회 교회가 40개가 조금 안 되는데 그 교회들이 아무래도 규모가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고 그래서 보통 교계에서 무슨 일을 할 때 규모가 좀 큰 교회들이 재정이 필요할 때 내고 보통 통상적으로 그러죠. 그리고 한 교회가 목회자 한 사람의 사례를 드릴 수 없을 정도로 이게 재정이 작은 경우에 그런 교회를 보통 미자릿교회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그런데 그런 교회가 재정 낼 거는 사실은 거의 없잖아요. 그런데 그때 초기에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어요. 서로가 다 마음이 하나 되고. 그래서 재정이 필요해서 그냥 규모 있는 교회들이 의뢰하듯이 그러면 우리들이 이제 재정 서로 좀 찬주하자. 그랬는데 그 작은 교회 목회자들이 몇 분이 우리 다 같이 합시다. 그래가지고 진짜 생각지도 못한 뭐 그냥 재정적으로 자립이 안 되는 교회들도 이렇게 저렇게 내서 어휴 참 그런 거 별로 본 적이 없을 정도로 풍성해졌던. 그래서 오늘 오병의 기적 생각하면서 그런 것도 참 하나님께 사람답게 역사하셨다. 그런 생각을 합니다. 오병의 기적 있죠. 제가 이제 집이 어려워가지고 신학교 공부할 때 결단해야 했다는 순간이 있었습니다. 그때 이제 영어 공부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또 영어 재미있게 가르쳤거든요. 제가 영어를 이제 파트타임으로 가르쳤는데 학원 선생님 너무 잘 가르친다고 방학 동안에 풀타임으로 가르치라는 거예요. 그러면 딱 계산을 해보니까 그때 당시 250만 원, 300만 원 나올 것 같은 거예요. 그러면 학비를 벌 수 있고 집에도 헌금할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여러분 보리떡과 물고기가 뭡니까? 그게 내 거다. 그 다음에 내가 먹고 산다. 내가 잡고 있어도 당연하다 이거 아닙니까?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거 내가 벌어서 하는 거 내 거고 당연하고 내가 먹고 사는 거잖아요. 그래서 저는 계약서를 쓰려고 했습니다. 딱 하면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순간 연락이 온 거예요. 여러 개척교회들 모임들이 있는데 여기 몇 번 더 연락을 해서 지금 저희가 청소년 집회를 해야 되는데 할 사람이 없다. 그래서 어떤 어떤 유명한 분들 계시지 않냐 했더니 그분들은 다 스케줄이 잡혔다. 그럼 저한테 왜 하시냐 하니까 한가하실 것 같아요. 그리고 전부 초보니까 또 쌍값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마 그런 느낌 들어요. 될 것 같아서 그런데 딱 그러면 언제냐고 했더니 언제 언제 언제래요. 또 한 군데에서 오는데도 언제 언제 보니까 중간 허리가 뚝 잘리는 거예요. 이건 못하는 거예요. 여러분은 어떡하시겠어요. 저 갈등이 되더라고요 솔직히. 이거 내 건데 나 먹고 살아야 되고 이거 내 건데 근데 그날은 이제 우리가 항상 기도가 문제잖아요. 기도하는 거예요. 그냥 마음 속에 고노야 네 거다. 네가 먹고 살 수 있고 네 생활에 쓸 수 있어. 그러나 내가 쓸 수도 있어. 이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. 이게 되게 놀라운 순간 내가 그것을 쓸 수도 있어. 그래가지고 제가 아 살기 어려워 하셨어요. 학원에 가서 원장님 죄송합니다.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. 하고 그냥 수련에 뛴 거예요. 수련에 떠봤더니 그 당시에 15만 원 20만 원 줬거든요. 사실 그렇게 받았습니다. 세 군데니까 60만 원 정도 받은 거예요. 그리고 200만 원 250만 원 날라간 거죠. 그 학교 되게 어렵습니다. 그랬는데 아직도 잊지 못해요. 1박 2일 아니면 2박 3일 수련에 했는데 한 세 군데서 진짜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. 여러분 복음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고서 이제 맨 마지막 순간에 요즘 겁나서 그렇게 잘 못하는데 주님 믿을 사람 일어나라고 결단하시면 일어나라고 일어난 거예요. 이거 기적 아닙니까. 저는 그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진짜 제 것 이렇게 부족한 건데 상해해 주시는데 정말 감사하고 제 인생 정말 이렇게 세인 받기 원합니다. 그러나 돈도 좀 주세요. 이렇게 기다렸어요. 학기 마칠 때 누가 200만 원 헌금해 주셨습니다. 그래서 저는 정말 이게 신나는 일이다. 그리고 우리 것을 드리는 거 절대 소원해 보는 일은 아닙니다. 그렇게 경험적으로 말하고 싶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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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